이낙연 대표가 사실 탈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라는 새로운 호남기반의 정당을 만들었잖아요. 그 정당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? 민심이.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낙연 대표님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기질 못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이 두 번의 과오를 저질렀다고 광주 시민들은 평가를 합니다. 첫 번째 과오는 어떤 겁니까? 대선 때 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돕지를 않았느냐. 그 부분은 일단 불신을 갖고 계시고. 두 번째는 뭡니까? 이번에는 왜 새로운 창당, 분당과 유사한 창당을 해서 민주당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느냐.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에서 한 5%, 10% 차이로 승패가 좌우되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영향을 둘까 봐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곳이지 호남에서의 효과는 거의 크게 관심을 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